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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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운 애들 한 번 해봐 아,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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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차려 space 아 손 많이 sentir 네 아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 귀찮아요? 귀찮아요? 네? 잠깐만 안녕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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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빨라 나와요? 하나 둘 셋 막 찍었어 아니 오빠! 점프 안 해? 종영상 찍으려고 나왔는데 오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미끄러지면 거기 머리 박을 수도 있어 어? 아 그래? 우리 계속 했다 점프해서 타게? 아 귀여워 어 대박 나중에 기대할 거니까 하나 둘 셋 잠깐 아 찍혔어 제프 같이 찍어 오빠 봐 도망간다 유준아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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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누워서 타도 되고 날개 있는데 있지 날개 있는데 비고 저쪽 날개 다리 퍼지면 되게 편해 앞으로 두 가지로 끓인다 유준아 여기 봐봐 아 저거 점프 올린 거 같아 아 소지가 안 나오고 아 차라리 그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그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아 나왔다 우리 셋이 닦아도 돼 우리 셋이 닦아 이놈이 닦아 itor 여깄네 까꿍 아 이뻐 까꿍 까꿍 어 뭐야 야 유준이 졸린가봐 눈 껌껌껌껌 보여 아니 백조 터지는거 아니지 오늘 그거 오빠 남자 3명 못 올라가 올라갈려 올라갈려 그만둬 내가 이쪽 내가 이쪽 내가 이쪽 얘 얘 왔다 어 어 오빠 그거 터진거 같아 응 자리가 더 나갔어 안되 안되 됐어 됐어 오빠 잠깐만 야 하나 둘 셋 제프 안보여 얼굴 하나 둘 셋 거기 귀엽고 올라가다니 왜 저래? 두리 닮은 꼴 좀 배영하자 야 닮은 꼴 배영하지마 두리 귀여워 가리미 귀여워 가리미 이렇게 잠깐만 돌려봐 가리미 보이게 돌려봐 아 귀여워 고기는 좋다 더 얼굴도 돌아가면 좋아 남자들은 좀 붙임, 심정 이런 거 별로 없잖아 아 또 어떻게 몰라 왜 근데 여기 여기 안에 있어? 어? 뭐라고? 고어부 고어부 저 밑으로 내려갔어 저기 은규야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치지 안 떨려 안 떨려 나 떨려 안 떨려 엄마! 거기 둘이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하나 둘 셋 가족샷 한번 찍자 이렇게 여기만 찍을건데 오빠 비켜 가족샷 찍는데 뒤에서 안 비켜 하나 둘 셋 두 가족 응 이제 전체여 아 깜짝이야 은규 언제 정체여 쟤 저렇게 나온 거 되게 많아요 아야 온야 찍었어 찍었어 아 쟤 뭐냐면 윤희이 들어오지도 않고 저러고 있다. 저런 거면 아콘 씨 조이시는 것 같아. 수영장을 무서워하더라고. 여기 파란색으로 놨다. 대형 해봐. 대형은 좀 그래? 힘 빼 보면 힘을 줘.